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안극 말고 특별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가 저희 멤버들이 녹화하려고 모이는 장소 야 리아 하이 안녕하세요 음 안녕 어딨어 다 왜 누워있어요? 아 녹화하기 싫다 하하하하하 아니 오늘 다 모여봐요 오늘 사안극 말고 특별한 걸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근육파괴술 근육파괴술 안해요? 안해요 안해요 오늘 오늘 시작해요 완전 특별편 자 오늘 바깥에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어 여러분들 오늘 진짜 특별한 걸 준비했거든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가 좋아? 비도 오는데 아 춥지만 않으면 됩니다 전 누운 날 넌 추운 게 좋아요 아 그쵸 그쵸 난 집에만 있어서 몰라요 나는 말이야 비오나를 좋아해 왜냐하면은 빗물에 내 눈물을 감출 수 있으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여러분들 왜 죽여 왜 죽여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오그라드는 특집을 할 겁니다 으흠 와우 이런 조금 오그라들면서도 인터넷 소설 알죠? 인터넷 소설 명대사를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연기해볼 거예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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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서 명대사를 구독자분들이 알까요? 일단 중요한 건 전 주인공은 안 할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오그라드는 연기 준비되셨죠? 응? 아니요 오늘 진짜 오그라드는 대답만 갖고 왔어 시작하자 바로 시작하자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내가 양파냐? 내가 양파냐? 야 너 내 남자친구 해라 싫어 그래? 하.. 기대도 안 했어 어쨌든 내게 이긴 거 축하하고 잘 자라? 네가 내 여자친구 해 으아악 이브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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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얼마 동안이나 나 기다린 거야? 1분 거짓말 5분 내가 바보야? 얼마나 기다린 거냐고! 신호등이 182번 바뀔 동안 얼마나 기다린건데 난 하루에도 백번 천번 넘게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준 하늘 저주하고 원방하고 그래 왜 그래 이녀멘 누나 사랑하니깐 내가 단미호 사랑하니깐 그럼 헤어져 헤어지자 얼마나 더워 너무 힘들다 이거 너 혹시 나 좋아했었어? 아니 근데 왜? 사랑했었어 죽도록 미치도록 우주가 다 터져나가도록 야 진짜 터지면 안되냐? 네가 진짜 터져버리면 안돼? 하하하하 오빠 쟤 누구야? 왜 빨리 쳐다봐? 잊어야 하는 사람 뭐? 근데 안 잊혀지는 사람 조금 잊어라 빨리 조금 잊어라 빨리 널 보면 심장이 뛰었으니깐 널 보면 심장이 뛰었으니깐 널 보면 심장이 뛰었으니깐 이리와봐 동맥까지 찌르면 열라 아프겠지? 야 그거 당장 떼 숨통 끊어지겠냐고 바보같은짓 하지 말라고 나 이렇게 죽으면 넌 엄기환이 나 그리워해줄까? 김니아처럼 이게 이게 그치? 네 왜? 좋다 갖고 싶은 거 없어?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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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말고 그.. 그.. 여맨이 사진이요 그.. 그런 거 말고 그.. 그러면 여맨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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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맨이랑 관련된 거 마이.. 이녀맨이랑 관련된 거 말고 여.. 여맨이면 된다니까 왜 다 여맨이냐고 여맨 어딨어 여맨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악 으윽bilir 이.. 많이 아프구나 흔 이.. 나 좋아하지 마 흔 그치 뭐인데? 나 좋아하지 말라고 흔 흔 흔 날 수월한 검사 근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네 아 저 별들한테 자랑해야지 보여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노아린 천유빈이 사랑하는 여자에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에요 이런 여자친구도 있고 천유빈은 참 행복한 남자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별들아 듣고있지 내까지 다쳤나봐 우그라드는 특집 인소특집 준비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연기할때 힘들었어요 저도요 저도요 힘들었어요 힘들었구나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누가 뜬거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 나는 가끔 눈물이 흘린다 어떻게 지낼수 하늘이 어떻게 지낼수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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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